안녕하세요 코딩략에서 조력자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딩의 이고인기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종강이면서 그 책거리를 패러디한 말인데 동영상 거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오늘 코딩략은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조력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강두루님, 곽건구님, 권은진님, 김수준님 김영환님, 김태현님, 나혜빈님 유대열님, 이숙버님, 이현석님, 이고인 이태원님, 조만석님, 함기훈님, 홍모세님 홍민기님, 로이스님, 김윤혜님, 김호수님이 우리 코딩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수료식 때 이제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10일 동안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수업에서 이제 코딩을 교양으로 시작하신 분들이랑 작별을 했거든요 매정하게 남아계신 분들은 이제 교양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실 분들 플러스 끝까지는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잘 남아주셨습니다 뭔가 좀 울면서 들어오신다고 마지막 날 마지막이라고 해봤자 또 새로운 시작이죠 저는 항상 유튜브에 있고요 코딩략은 이제 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같이 해주시죠 오늘 배지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5개를 선물로 드릴 거니까 좀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젯밤에 수업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예 그 수업이 뭐냐면 요거 만들었습니다 요거 구글로 로그인하기 예 그래서 요거 이 수업 어제 그 어제 강의 우리 라이브 방송 끝나고서 좀 허전해 갖고 그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만들다가 나중에는 너무 잠이 와 가지고 제가 졸았거든요 깨보니까 강의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졸음운전 같은 거죠 누구를 해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읽어 보면은 말이 엄청 느려요 그리고 실수들이 막 엄청 많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읍소리를 했죠 죄송합니다 틀린 게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만들었어요 아니 도저히 이제는 강의를 멈출 수가 없어요 강의 만드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코딩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공부할 게 많다고 느껴지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저처럼 공부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만드는 것거나 또는 뭘 코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모두 다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새로 하나 추가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이제 선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능력으로는 한 번에 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수업을 완성해서 공유했거든요 공유하고 나서 가만히 섬화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수업 빼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수업을 보기 위해서 선행해서 공부해야 될 다른 지식들을 강조해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갖고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막 두근두근하면서 왜냐하면 방송 시작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 갖고 막 검색하고 막 코딩 해가지고 대충 완성해서 딱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구글 로그인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이 관객, 이 코딩도 다 이게 표현이라서 관객이 있어야 할 맛이 나거든요 자 이거 구글 로그인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저 구글 로그인을 공부하기 전에 선행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로그인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멀티 유저로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줄어들고 이 중에서 뭐 익스프레스로 가면은 노드.js와 웹.1이 이제 선행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되는 거고 노드.js로 가면 웹.1과 HTML 인터넷이 선행해서 공부해야 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주님 폴더처럼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정리 안 했고 색감도 이제 저도 안 좋아하는 색인데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엉망이 됐어요 좀 더 좋은 색깔로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게 아니고 사이토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생명공학 쪽에서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떤 도구예요 이 도구를 채택해서 제가 이제 터말이란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그 폴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얘가 그런 기능조차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뭐 보여드리긴 좀 힘든데 여기 있다 이렇게 폴더처럼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모델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져요 이건 뭐냐면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클릭해서 스타트하고 여기서 딱 클릭해서 엔드를 누르면 최단 거리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프 이론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 뭐냐면 그래프 이론에서 수학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인 오일러가 나와요 그래서 오일러라는 분이 어... 무슨 달이더라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오일러라는 사람이 수학이라는 분야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의 연관성을 찾아서 최단 거리를 구한다거나 뭐 끊겼거나 연결됐거나 이런 것들을 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토스케이프라는 것은 바로 오일러의 그 수학적인 그 성취인 그래프 이론을 시각화해 준 도구고요 저는 이제 이 그래프 이론이나 또 이런 사이토스케이프와 같은 시각화 도구가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지식을 만드는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등가성을 발견하고 그 등가성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채택해서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 서말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요 자신한테도 검증이 필요하고 또 이걸 쓰는 분들에게도 검증이 필요하고 저 그래프 기능은 웹페이지에 적용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여러분 이거 웹페이지에요 여러분 보고 계신 거 웹페이지입니다 웹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이제 검증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저는 증명해 내야 돼요 저 자신한테도 그래서 요즘에 막 잠도 안 자고 강의 만드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게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도구인데 이 도구가 정말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보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하실 분들이랑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아 이건 정말 보편성이 있다 라는 판단이 생기면 그때 이제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시간 또 동료들 이렇게 해서 더 그 윗단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에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목이 마르네요 물 한 모금 먹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줌 설정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설정이 많이 되죠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페이지 소스 보고 싶었는데 우클릭이 안 되네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사이 잠깐 서말 서말이 제가 소스코드로 공개했나 기터에 있나요 이게 이제 소스코드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 있죠 저 파일이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서말의 html 코드인데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원래 남의 코드는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아무튼 여기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그 웹1, 웹2, css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게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링크도 드릴까요 소스코드 어?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소스코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인데 제가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화사의 표 따라가서 근본부터 공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수학이 매력적인 게 수학은 되게 순수한 관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수한 관념인 수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등가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 등가성을 발견하면 수학자들이 죽은 수학자들의 천재적인 성취를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수포자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수학적인 관념만 배우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관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과 우리의 삶 사이에 어떤 등가성을 매기는 등가성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훈련이랄까요 그런 아이디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념만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우리 코딩야학의 졸업자분 중에 이 등가성에 자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태원님 지금 방송에 참여 중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이태원님이랑 저랑 등가성 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등가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이태원님이 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등가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태원님한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책 내겠다고 계속 벼르고 계세요 노드JS 말고 JSP로 진행해도 상관없죠 2차 색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마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 이제 기업 형식으로 갈 게 아니라 비영리단체 오픈 튜토리얼스를 통해서 개발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후원 같은 것들을 받을 건데 그때 이제 후원자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퀘니 히스 베르크 다리 건너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프 이론 재밌어요 기터브에 있는 소스는 공개인가요? 예 공개 맞습니다 남의 코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 정말 띵언입니다 코딩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리눅스라든지 이런 소스 코드 다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코딩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목표고 저는 당연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군가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저의 경우에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한테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얘기 다시 할게요 내가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자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볼게요 말을 잘하는 것과 아니 말을 대충 하는 것과 대충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저는 대충 듣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말을 듣는 건 어느 타이밍에 할지 모르는데 남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복잡도로 남의 생각을 듣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무언가를 듣는다는 거 수용한다는 건 그걸 표현하는 사람의 대역폭을 넘어섰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도 남의 코드를 읽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코딩 하시는 분들은 남의 코드 보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자신의 코드를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학교 때 배웠던 영어 공부가 저한테는 뭐랄까 큰 성취감을 못 줬던 이유는 듣기와 읽기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학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갖고 있는 고충도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 외국 갈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쓰는 것보다 읽거나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세팅된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표현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용하는 걸 쌓아가는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와버렸네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강의 한 번 또 들어봐야죠 준비되셨나요? 핑 자 퐁 하시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을 듣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말을 듣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비극이에요 듣는 사람을 좀 무시하고 아쉬운 일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 정말 마음이 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영상에서는 본질에 집중하려는 학우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따라오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혁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분들일 거예요 이 수업은 여러분이 학습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부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수업입니다 공부의 효용은 최소한으로 배워서 최대한으로 써먹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으로 배워서 최소한으로 써먹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공부와 멀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곰곰히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면 css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css는 html이 태어난 지 약 4년 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언어가 나타난 후에 웹퍼블리셔, 웹디자이너와 같은 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ss를 공부하고 싶은 분은 web2css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javascript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javascript는 html이 태어난 지 약 5년 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가 나타난 후에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웹 인터랙티브 디자이너와 같은 직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javascript를 공부하고 싶다면 web2javascript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개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쳐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웹사이트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h1 태그를 h2 태그로 바꿔야 된다면 1억개의 웹페이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하나의 페이지를 변경하는데 0.1초가 걸린다고 해도 1억개면 115일이 걸려요 즉 생산성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백엔드 기술을 이용하면 하나의 파일을 변경하면 1억개의 웹페이지가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PHP, JSP, Node.js의 Express, Python의 장고, Ruby의 Ruby on Race, ASP.NET과 같은 이런 기술들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을 위해서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을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백엔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Web2PHP 또는 Web2JSP와 같은 수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웹사이트로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광고를 달아서 이 광고의 노출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Web2 광고 수업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Web1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렇다면 Web2 중에 아무거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Web1을 뿌리로 하는 여러 주제의 Web2, Web3, Web4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Web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Web1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Web1은 저작권이 없는 공공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b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출판을 하셔도 되고요 Web1을 기반으로 해서 Web2의 어떠한 수업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알고 있는 것을 공고히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알고 있는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자신과 타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마음이 좀 찡하고 섭섭해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고생도 많으셨어요 제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제 목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만들어 놓고 제가 다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아이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기 목소리는 다 좀 부끄럽죠 근데 또 계속 들으면 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남들 앞에서 듣고 있으면 좀 부끄러워요 맨날 혼잣말 하겠네 그런가요? 저는 실제로 혼잣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문학회 활동을 했는데 저희 문학회 친구들이 문학회 사람들이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되네 아무튼 저희 문학회가 토요일마다 합평회라는 걸 했어요 합평회는 뭐냐면 시를 갖다 놓고서 그 씹는 거예요 본인이 울 때까지 그럼 이제 누가 울잖아요 그러면 전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랑 그 토론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부담이 돼갖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떨려서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회장이 됐는데 제가 된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잘해서가 아니라 뭐죠? 성실해서 성실해서 된 거였어요 코딩 보이니 뭐가 죄송한 거예요? 혹시 그 손가락 낭비 때문에 그러신가요? 손가락 낭비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지루하죠 잠도 많이 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애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엄청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춘기가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있으면 말을 해요 혼자 있으면 주제를 정해갖고 발표를 합니다 저희 식구들도 잘 알아요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혼자서 말을 해갖고 저희 식구들이 너 누구랑 같이 있냐?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혼자서 뭐 길 가면은 강의를 합니다 요즘에는 혼자서 강의를 막 하면서 부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저한테는 습관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게 이제 오늘날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 일종의 복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큰 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트라우마였지만 아무튼 다른 얘기였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료를 다 하시면은 그 이거 있잖아요 그 수료하신 분들은 수료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보자 수료증이 주소가 잠깐만요 제가 수료증을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니까 찾아보고 찾을게요 그쵸 인터넷 덕분에 호주에 계신 학우까지 학우분들도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수료 수료증 발급 받는 예 주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수료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수료증은 어 여러분들이 수료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코딩 예약에서는 검증하지 않아요 검증할 수 있는 리소스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편지로 말씀드렸지만 어 여러분이 수료를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면 수료증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뭔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축하의 선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수료증을 오늘 아침에 막 부랴부랴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수료증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발자로서 이런 활동을 꾸려가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음 특히 이제 제가 개발자라서 좋은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미 있는 솔루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발만 끝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같은 거죠 아니에요 개발은 가장 뭐랄까 가장 쉬운 출발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비즈니스나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건 개발과는 개발로 개발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그 다음에 있단 말이죠 근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이게 개발을 해야 될 일인지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큰 장점은 무언가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써야 되는 부분과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을 적절히 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일종의 생활코딩이 한 사례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료증을 발급해 드렸는지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심심한데? 제가 사용한 서비스는 타이폼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코딩을 한 영역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죠 이렇게 생긴 서비스인데요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서비스 홍보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가 되겠네요 제가 뭐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서비스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라서 엄청 느려요 아 정말 너무 느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new type form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에 딱 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add block이라고 해서 여러분 스크래치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예 block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name name name이라는 블럭이고요 short text는 이렇게 짧은 텍스트를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메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메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short text 말고 여기 보면은 date date가 날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해서 어 today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제가 짧게 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로 저 주소 제가 보내드린 주소 있죠 그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수료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제 그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 저한테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여기 result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수료를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저장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다가 결국 4기째에 대해서 도달한 거는 요거였어요 자 이렇게 요거 그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자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저 주소로 여러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고인 수료를 언제 했는지 나오는 요런 수료증을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이게 공부를 공부의 즐거움이죠 안 보이던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도 이런 URL 같은 거에 관심 가져본 적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관심이 덜 가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URL을 잘 보면은 저기 and 은 egoing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영어 egoing으로 받아볼까요 바꿔 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가 egoing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날짜를 제가 8월 14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날짜가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합성해서 이렇게 생긴 수료증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수료증은 github의 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공짜로 서비스가 됩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서로 다른 걸 합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음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부품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홈 여러분의 여러분의 정보를 신청받는 타입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만든 수료증이 있어요 예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쓰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쓰면 돈 들거든요 하하하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제가 합성했냐 제가 보면은 이 타입홈이라는 서비스에 여기 Notification 저거는 이제 그 응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Respondent Notif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에 대한 응답에 대한 노티 공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탁 누르면 얘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제목을 쓰는데 여기다가 제가 수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 이거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다가 있잖아요 제가 골뱅이 하고서 밑으로 쭉 내라고 보면 네임이 있죠 네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네임 요 자리에 여러분이 응답한 자신의 이름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얘가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님의 수료증을 발급 님의 수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를 사이트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n 자리에다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에요 잘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여기 이름을 넣고 여기에다가 today 날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시 수료증을 신청해 보시면 여러분이 수료증을 신청할 때마다 여러분이 입력한 그 이메일로 방금 제가 작성한 이 이메일이 발송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 주소를 받게 되고 저 주소를 드래그해서 주소창에 넣으면 여러분의 수료증이 만들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해 안 가셔도 되고 이해 가셨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코딩약의 수료증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좀 신경 쓸 것도 많고 했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 할 것과 내가 만들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결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자기한테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내가 만드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못해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해 못해도 괜찮고요 지금 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우리 수료증 여러분들 아직 발급 안 받으신 분들은 발급 받아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하고 계신지 얘기 좀 나누고 하시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줄 알았는데 쿼리스트 하실 줄이야 사용자 url 바꾼 페이지 결과가 바뀐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나 생활코딩님 강좌 많이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언제 들어도 달달하다 참고로 난 남자 알 것 같으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네요 괜찮아요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셨어요 노드JS 듣고 와서 그런지 저 얘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뿌듯해요 밤에 다시 한 번 봐야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어떠한 걸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스위스 칼같이 유용한 그런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 한 번 해봤습니다 또 재밌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 수료증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공부 재밌게 하시라고 그런 의도로 만든 수료증인데 그 수료증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수료증을 또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저희 단체 멤버 한 명이 이런 게 있다고 저한테 소개해줘서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도구를 사용했던 사례를 또 하나 설명 보여드릴까요 들으면 하신가요 코딩은 안하고 이런 도구들만 알려드려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서 나오는 일러스트레이터 되게 수료증 남발 많이 하셔도 돼요 우리 일러스트레이트들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그 뭔가 기존의 수업들이 이 서말을 만들게 된 이유기도 한데 너무 좀 경직되어 있고 뭐 그런 한계점들을 제가 많이 느껴가지고 좀 새롭게 수업을 개편하자 이런 서말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런 형식으로 자기가 쪼개가지고 부품처럼 그러면서 이제 웹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왠지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웹원 만큼은 좀 보편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일러스트레이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예술가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수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펀딩을 받았고 펀딩에 성공해서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그렇게 수업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보기술이 없었다면 70명의 예술가들 어떤 분은 해외에 계신데 70명의 예술가들이랑 그... 270개 정도 되는 이미지를 그... 서로 조율하면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저는 이 시대한테 정말 감사한데 정말 70명의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예술가 분들이랑 대화를 주고 받은 게 이메일 두 통에서 세 통 밖에 안 돼요 그냥 각자 묵묵히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한 일러스트레이트를 만드셔서 서브밋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 예술가 분들 한 명... 한 명당 세 개에서 다섯 개 사이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펀딩을 받은 그... 비용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에어테이블이라는 도구를 썼는데 제가 다른 화면에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다른 화면에서 좀 준비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웹1이 만들어진 과정도 좀 보여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가 다른 거를 보여 드렸다 잠시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다른 걸 보여 드려 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행사항이라고 돼 있고 제가 만든 수업들을 제가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로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쫙 다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술가 분들한테 오픈을 해 가지고 여기 각각의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거든요 그걸 이제 교체해 주실 거를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의 이미지에요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해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됐던 프로젝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코딩이긴 하지만 저는 코딩이라는 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코딩은 컴퓨터를 또 기계를 좀 더 자유롭게 제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꼭 코딩이 아니래도 다양한 이미 있는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 또 그거 해야죠 뭐죠? 그 추첨해야죠 추첨 자 봅시다 자 제가 밑에서 좀 준비 좀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 마무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추첨하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끝내려고요 추첨을 늦게 하니까 좀 빨리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아쉬워하셔서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와 주세요 음 네 추첨 끝나고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지금 바로 끝낼 거 아니고요 자 진영님 오늘도 앙 투비컨티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니 우니여오라 이벤트 당첨 가자 벌써 종강이네요 싫어요 배지 너무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흑 생활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박종영님 어? 뭐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아니고요 우리 그 뭐죠? 수로식 수로식이 이제 내일 모레 16일 날 수로식 9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하니까요 그때도 꼭 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로식은 제가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아 수로식은 따로 주소도 알려드릴 필요 없네요 우리 여느 라이브 방송 하듯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음 아쉽지만 그래도 배지는 좋아요 유용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를 노려본다 예 마지막이니 안될 건 알고 있어요 하하하하 와 종강 감사합니다 여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듯 코딩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군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아닌 웹2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수업이었습니다 뺏지 가지아 감사합니다 10일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호기심으로 코딩을 시작한지 10일 이 10일동안 코딩이 몰랐던 나와 지금의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 놀랐습니다 이제 평일 9시만 되면 들러오는 이고인 선생님의 짠짠하고 걸쭉하고 달달한 목소리를 듣지 못해 조섭합니다 아직 초딩이라 아니 초딩이신가요? 하하하하 정말 글이 어른스러우셔서 웹1인지 CSS니 자바스크린인지 헷갈렸지만 10일동안 1시간씩 10시간을 투자하여 배우다 보니 조금이나 이해가 됩니다 코딩약을 시작하던 풋풋한 때 시골에 내려가서 손 다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퇴원하고 10일이 지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과학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고인님 사랑하고 다른 강의도 챙겨서 보고 서마일도 자주 들릴게요 하하하하 정말 좋네요 오늘은 꼭 받을 거예요 뱃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당첨이 되면 좋겠어요 종류별로 갖고 싶어요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코딩공부 아이들은 게임의 부립 꿈도 희망도 없다 안 될 거야 싫어요 하루에 하루만에 웹1 과정을 끝내버렸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동기분들 코딩야학 덕분에 쉽게 코딩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딩야학 생활코딩 보고 많은 걸 알아갑니다 항상 수고하십시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첨되었을지 다른 사람의 당첨 양보한다 나는 이미 당첨되었음 서준언니 완전 슈퍼 개발자네요 코딩야학 오긴 언제쯤이죠? 오기는 제 예상으로는 내년 1월 3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고객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많이 쳐서 좋았어요 사실 마지막 수업 이틀쯤 밀렸어요 밀려도 괜찮아요 밀려도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콩공과인데 코딩에 흥미가 너무 안 생겨서 이거라도 들어보자 해서 듣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때요 좀 가현님 좀 흥미가 생기셨어요? 코딩이 얼마나 멋진 건지 공감이 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고객님 목소리는 꿀성대인데 왜 이제 끝인 거죠? 고맙습니다 방송 같은 방송 종종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해나님 마지막 제발 마지막이네요 사랑합니다 이 고객님 10일 동안 라이브 강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시골에서 풀벌레 소리와 함께 강의 들었습니다 10일이 너무 순삭되었어요 오늘도 한 걸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싫어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1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호기심으로 코딩을 시작한 지 10일 이 10일 동안 끝이라고 하니 정말 아쉬웠어요 고맙습니다 코딩 예약 전부터 생활코딩 알고 있었습니다 1기부터 시작만 하다가 사기에서 처음으로 완주했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이 고객님 행복하세요 핑퐁 핑퐁 이제 못하나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오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구로에서 오프라인 강의 하거든요 모두의 학교라는 곳에서 모두의 코딩 교실이라는 걸 만드셔서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이랑 그 다음 주 토요일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은 웹원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자습을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각자 자기 공부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저랑 이제 동행하시는 졸업자 분이 여러분들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드릴 겁니다 이거 이제 링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드린 링크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도 갈게요 이제 조만간에 제주도에서도 한번 할 거예요 혹시 제주도에 계신 분 계시면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받는다 받는다 정말 재미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이 고객님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이 끝나도 올려주신 강의는 정주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랑 우리 채팅이랑 같이 놓고 봅시다 해외 코딩 이후에 좀 더 높은 단계 강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지방이라서 어? 여기 서말 서말.org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게 이거거든요 이거 공부한 다음에 이거 공부하시고 이거 공부한 다음에 이거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아 왜 이렇게 배고프죠? 오늘 버퍼링이 혹시 생기고 있나? 배가 고프네 수료가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2022년처럼 교육 커뮤니티 만들고 싶어요 노력해 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너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제는 오픈 튜토리얼스 만들기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서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오픈 튜토리얼스 만들기를 집착적으로 제가 예제로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수업이거든요 저의 꿈은 그겁니다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비영리 단체보다 더 오픈 튜토리얼스다운 단체가 나와서 저희 구성원들이 거기 취직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아주 좋은 단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최초, 최고, 최다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걸 했던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편하게 최초였다고 한다면 최고는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최다는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저보다 더 이거잉답고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보다 더 오픈 튜토리얼스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타죠 내일 모레 봬요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싫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구로에서는 오프라인 강의에는 꼭 노트북이 있어야 되죠?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제 강의는 상상력을 이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트북이 없으면 저는 노트북이 있다 치십쇼라고 얘기해 드려요 이 다음 기회 오픈 계획은 언제쯤일까요? 어... 잠깐 제가 날짜를 좀 까먹었는데 이번 달 말쯤에 또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웹원을 한 번 또 할 거예요 자, 자바, css, node.js 중에서 뭘 먼저 할까요? 그건 이제 그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요 뭘 먼저 해야 될지 좀 헷갈리다?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결정하세요 오퍼링이랑 배고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효과인가 그거 아닐까요? 구로에서는 토요일만 두 번인 건가요? 예 토요일만 두 번 자세한 건 이제 그 아까 제가 드렸던 링크 보시면 거기 이제 써 있어요 오셔서 다른 분들 얼굴도 좀 보시고 제 얼굴도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강이라서 아쉽네요 유튜브로 서마에 정복해야겠습니다 많이 정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코딩약 시작하고서 동영상을 한 3,50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나 또는 블로거들 많은데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냐가 트래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코딩약 아니 생활코딩 같은 경우는 요런 식의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건 트래픽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정말 약간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항상 트래픽이 비슷해요 제 성격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초딩인데 웹사이트 만들려고 하는 힘들긴 하지만 꼭 완성할 거예요 완성하십시오 초딩이랑 상관없어요 보내주신 강의에서 이공님 강의는 뭔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모두 다요 보내주신 코딩에서 링크에서 코딩 강의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는 강의인데 여기 생활코딩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배움에서 이제 웹1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본 거 다시 하는 거니까 또 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면 안 오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배움에서 이제 자습을 할 거예요 이거 질문 맞았을려나요? 오늘도 중복 제거하나요? 중복 제거 해야죠 넘나 슬프네요 디스코드 채팅방은 어떻게 되나요? 디스코드 채팅방은 계속 열려 있죠 그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계속 열려 있을 거예요 자습할 때는 노트북 있어야 하지 그렇죠 자습할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으면 좀 설렁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자습할 때 그 오셔가지고 그 뭐죠? 상담받으러 오셔도 되고요 이거 있는 오프라인 강의 스케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음 그거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좀 꺼야겠다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다 끄고 여기 수업을 마치며 3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 끝에 쯤에 이렇게 수업 소식 알려드리는 링크들이 있거든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뭐 구독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질문 받아주신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코딩약의 그 질문 채널이 정말 흥했어요 어 우리 조력자 분들께서 정말 많은 잠도 안 자고 막 답변 주시더라고요 전 조금밖에 못했고요 지금 닫힌 게 313개고 열려 있는 게 148개거든요 그래서 3기 때가 코딩약 참여자가 더 많았거든요 3기 때 근데 4기 때 참여자가 저 적었음에도 이 Q&A 채널에서 그 질문 답변이 거의 한 두 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훨씬 더 잘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력자 분들의 공식적인 활동은 딱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제 저희 조력자들은 여기 보면은 코딩약 백서 질문 답변 백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정리하는 작업 끝내고 이제 활동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기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학우 분들끼리 질문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이 채널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실 Git에서는 이 이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만약에 이 채널이 정말 크게 흥행하면 Git에서 Github에서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나요 마지막이라니 내가 많이 다정한 목소리를 진중하게 개그심 심쿵합니다 코딩약 5기 때도 이고잉님이 진행하시나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코딩약은 뭐 저 개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진행할 수도 있겠죠 제주도 어디서 하시나요? 제주도 제주도 컨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섭외가 돼서 거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위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원님 달려라 튕겨버렸어요 링크 들어가면 다른 사이트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아 오류가 있었던 거 같다고 유튜브 강의도 같이 보면서 하나요? 이번 사기 때처럼 이번에 토요일날 하는 건 라이브로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라이브를 좋아해요 라이브로 하면 좀 더 빠트리는 게 많은데 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재미있어요 저는 이국영 님의 의미가 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뵀는데 언제 또 대구 오시나요? 전 대구 매년 가요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근데 한번 가야죠 한번 갈 때 이제 많이 좀 와주세요 제 SP 강의는 안 하나요? 하죠 제가 자바 강의를 거의 한 5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제 자바 강의를 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자바 강의를 제가 만들긴 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자바를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를 전혀 몰라요 이제 그 강의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가 지금의 저보다 자바를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좀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자바 강의를 좀 개편하려고 지금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JSP는 아니고 Sublet으로 자바를 배우는 수업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심화를 쭉 해나가면서 스프링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우리 추첨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끝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 링크입니다 해외에서 강의 제안이 오면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어를 못해서 가이드 해주시면 가고 싶어요 하하하하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 하하하하 자 링크 마지막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저 링크로 들어오시면 그 뭐죠? 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품 신청 자 그럼 이제 닫겠습니다 중복 제거에 문제가 생겨서 자 닫을게요 5 4 3 2 1 닫았어요 이제 서브밋 하셔도 서브밋이 안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복 제거를 합시다 하인드 듀플리케이트 그리고 넥스트 듀플리케이트 중복 제거하구요 넥스트 그리고 피니쉬 네 됐습니다 7개의 중복이 제거됐구요 그럼 이제 우리 추첨 해볼까요 자 저는 랜드라는 함수 이제 여러분 랜드라는 함수 있지 않겠죠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한 값을 만들구요 그리고 쭉 끝까지 가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렬을 했을 때 자동으로 섞이겠죠 섞인 결과에 따라서 1등부터 5등까지 점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행운이 있기를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수료식 때 여러분이 우리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다 배치 드리니까 참여해주세요 3 2 1 짜잔 이민석님 어? 이민석님이 동명이인이신가봐요? 동명이인이 아니시면 제가 한 분한테만 박윤경님 박정용님 자 하나 둘 셋 html님 4명 됐고 이민석님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제 느낌상 이메일의 패턴을 봤을 때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분이신데 다른 주소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분 더 추첨하면 되겠죠? 민석님께서 두 개를 하셨으니까 자 잘하셨어요 네 민석님은 네 민석님은 되셨고 원래 이민석이라는 이름이 많죠 이렇게 맞나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효용님까지 네 이렇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방송 끝나고서 연락해 드릴 거예요 민석님 여러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우리 코딩 예약에 참여했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코딩 예약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저희 졸업자들 월급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제가 보내드린 이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그 수료식 때 읽어드리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또 배지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 어?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뭐 안 본다고 하시네요? 마지막 한 말씀은 다른 메일을 줬었는데 깜빡하고 보냈어요 두 명 더 주세요 뭐죠? 어 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 남기고 싶어서 다음에는 깜빡하고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하하하 그러면 중복으로 되셨다는 얘기실까요? 네 박윤경님 박윤경님 됐고 음 이것도 박윤경님 이것도 박윤경님일까요? 아 모르겠다 정은님까지 드릴게요 하하하하 뭐 더 많이 드리는 거야 뭐 상관 없으니까 그죠? 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냥 정은님까지 한 번 더 드립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되죠? 하하하하 축하드려요 제가 배지 이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치사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예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하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 이제 또 15분 돼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정말 아쉽네요 예 또 이제 저는 계속 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 예 수업은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하하하 자 아쉽지만 또 아쉬울 때 헤어져야지 또 귀한 거죠 하하하 그래서 이제 오늘 동영상 거리 책거리가 아니라 동영상 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10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 모레 수료식 하는데 수료식 때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때 이제 조력자분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구요 오늘 밤에도 코딩하는 꿈 꾸세요 하하하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코딩 저기 수업 끝나 라이브 방송 끝나고 좀 아쉬운 분들은 우리 디스코드라고 게이머들이 쓰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오시면 잠시만요 어디 있지 요 밑에 밑에 보시면 대화방 있죠 그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못다한 뒤풀이 랜선 회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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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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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